제가 이거 못 쓰겠다고 했는데도 다들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스테라민 HCL 5%가 들어간 화장품 찾아왔어요. 첫 번째, 시스페라 크림. 워시오프팩처럼 사용하는 크림으로 시스테라민 HCL 5%와 비타민C 유도체를 합류한 제품이에요. 미네랄 오일, 페녹시에탄올 등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두 번째, 포멜라시스 크림팩. 시스테라민 HCL 5%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미백 기능성 제품이고요. 필오프팩 타입이라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멜라타이트 크림팩. 포멜라시스 크림팩과 굉장히 유사해요.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모두 피부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리브온 제품이 아니라서 시스테라민 HCL의 냄새를 잠시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EWG 그린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전성분 구성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시스테라민 HCL 성분이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올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 궁금하네요.